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어서 우리 두 캠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국에 정말 자주 오고 싶고 또 많은 놀라운 이벤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앞으로 그럴 일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은 더 노력해서 빨리 투피엠으로 이 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안주실거죠? 강나자바라고 잊지마이 갑 I love you 갑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쿤영 마지막입니다. 우영카 고맙습니다. Young boy 모든 팬분들은 참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가 무대에 있을 때 훨씬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편의에 일단 서는 태국에 대해선 진해 더 열심히 당한 타일이 다 speakers 때문에 ani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태국에 대한 타일이 정말 좋습니다. 그게 진짜 무대 위에 있는 저희가 큰 의미래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 대해선 진해 대해선 진해 또는 남은 태국에 터지지 yok 여러분들과 함께anten 서는 태국에 대한 흥분이 너무 많은 마음을 배경 선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태국뱀분들의 뜨거운 힘을 저희가 많이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콘서트가 저희의 바람은 이 콘서트가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콘서트는 이 콘서트는 왜 이렇게 좋은지 하는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3 take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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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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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하세요 어 한번 alleva men 저는 alleva 내일 저는 오늘 1개 같은 1개 할 answer mean 오늘은 저는 생각 을 저는 여러분의 소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왔을 때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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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디에 있는가 봐, 봐봐, 봐봐 그래도 먹방 뭐야? 여러분께 그 부부님을 좋아한다면 제가 생각하게끔한 눈이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띄는 것 같아요 안에서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생각합니다 그 부부님의 이곳을 깨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이 안되면 안을까요? 그렇죠? 답니다 .. .. . 제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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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시장, 제주도시장... 제주시에 공유하러 다이로는 주요. 저는 모든 것을 고정했고, 제가 모든 것을 고정받고, 저는 정말 고정한 징짐없습니다. 여러분이 첫 Branches 여러분은때문에 여러분의 прош scholars 여러분 모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이 준비 끝머네요 옴명의? 행인으로 한 번 더 라이브 프로그랜 지금 준비됐어요?